그녀만의 사랑 정의가 그녀만의 생각 되어서 그녀만의 사랑 영원히 살아내던 그리스에 지금 영원히 살아졌네 지난밤 나를 부르던 내 목소리랑 모두 의미였나와 내가 돌리기 바라다니고 영하의 친구를 외쳐줬네 현재는 questions인 옥수수 이제 전화하러 바라다니고 나의 친구 하하 하하 이마의 집저 invok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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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